자 밤낚이 하러 왔습니다 숭고린님 뭐든지 아무거나 잡아 봅시다 경치 좋아가지고 물고기는 좆도 안 잡히고 내 얼굴 계속 쳐보고 있으면 처지 없고 계속 짜증만 나고 좆도 안 쓰고 저 경치라도 바라고 멍청하이 청개비 좆이 좆이만 걸어가지고 저번에 낯이 잡을 때 4마리 정도 끼웠거든요 그냥 이랬다 이랬다 통발 넣을게 통발 넣으시다 통발 저래가 요래가 이래 해가지고 저래 해가지고 덜기고 요 통발 미끼 한 통만 샀는데 비쩍 말라가지고 그냥 막 이거 던져놨고 이랬게 저번 끼워가지고 장어 잡았었거든 이렇게 던져놨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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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랬다 이래 이래 낚시 일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 카메라 넣어 올려놓고 요랬습니다 차 요랬다 해놨고 조금만 조금씩 조금씩 묵을게요 너무 많이 묵어나면은 낚시 또 집중 안되대 요래가 요래가 그냥 물고기만 잡히면 되네 한번 땡겨볼게요 미끼가 다 붙어있는가 보고 꽁치 껴가지고 한번 던져보고 그래야겠어 이리 조그맨한거는 입질이 잘 안오지 당연히 계속 물리가 있었던 것 같아 모르겠다 소재 한잔하자 소재 한잔하자 소재 한잔하자 소재 한잔하자 소재 한잔하자 소재 한잔하자 초장 별로 없네 저번에 초장 그 초장이네 담가와야 되니 요 위에 내장은 못 먹겠고 나중에 이거 통골 미끼로 써야 되겠지 방생은 안되고 통골 미끼로 나중에 쓰고 그냥 꼬시리기 맛입니다 근데 비리지는 않아다 전혀 비리는게 없다 비누를 맛도 안나는데 이런 맛도 안나고 요래가 저래가 이렇게가 통골 한번 확인할게요 둘 다 그 중고 완전 커 1984 와 그래도 식량 한건 했다 와 크다 크다 엄청 크다 깨깨깨깨깨 크다 완전 크는데 와 이거 어떡해 똘개 똘개 와 이 물리면 손 잘라야겠네 와 와 예 뒤로 가자 같이 가자 나가자 어떻게 빼야 되나 깨하고 쑥국하고 여기가 끼리묵자 와 이 뺏기도 힘들다 와 크다 와 크다 봐봐봐봐 완전 크다 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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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다 무겁다 이 집게도 물만 하겠는데 뭐 살이 있겠는데 불이 좀 묻어있고 닦아가지고 식거가 여기다 놨고 예 집게가 와 집게 장난아닙니다 진짜 손가락 잘리겠다 요래 놨고 식거야 어떻게 식거고 장갑으로 아 벗어라구 집게 일단 집게부터 벗어야겠네 그러네 해로 가자고 해도 되나 잠깐만 이 밟고 밟아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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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야되겠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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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야되겠네 어 봤어 빨리 이래 이래 됐네 아 됐어 됐어 네 이래 씻어야지 칫솔 칫솔이 없는데 잠깐만요 차에 그 대실 갖다가 놔두고 온 칫솔 있을수도 있다 어 목욕탕 갔다가 이거 갖고 왔는데 그 떼타올 됐나 이걸로 가있어 이걸로 가있어 예예예 예 굿 어 어 야 어디야 아씨 아 여기 있어 아 와 난 바닥에 놔두는줄 알고 예 아 여기 놔놔 진짜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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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떼타올 더 더 더 더 잘진다 깨끗하게 잘진다 예 다리 이래래래래래래 이래래래래래래래래 요 안으로 한 번 더 까칠하다 대체 더 식물에 뿌려가지고 식으면 더 잘 질 것 같은데 이 정도 하자 이 정도 깨끗해집니다 다리 다리는 회로무워진다고 회로도 맛있나? 회로도 안 먹어볼까? 한쪽 무어보고 맛없으면 하나는 끓이고 직계가 요게 더 굴래 이 더 굽거든 직계 한번 딱 해가지고 해먹을 수 있는가 한번 봅시다 올라오나? 안 올라오네 따지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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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요리야 이 안타 이 안타지는 이 해를 보여줘야 되는데 뭐 보여주겠는데 요 요 한번 까보자 여기까지 까면 나오게 나오나 까볼게 다시 달라붙은 뿐에 깨딱지에 살이 달라붙은 뿐이에요 조금 데치긴 데쳐야 되는데 살은 많은데 달라붙은 뿐이에요 이 살이 달라붙은 뿐이에요 안 떨어지고 완전 끈적하게 달라붙어요 잠깐 살마다 거래 먹어야 되네요 안된다 안된다 해로는 안된다 끈적끈적하게 떼지도 않는다 살이 예 맛은 있네 살맛이 많으면 진짜 맛있겠네 깔끔한 깔끔한 맛 대게 대게 해로 먹는데 이거는 먹는게 돼 이 새끼 누구 누가 대체 먹자겠노 누가 해로 먹자겠노 누가 그랬노 빨리 손들어라 이쁘다 요요요요요 조깨에 붙으면 요거는 뭘 많아 졸라 질기다 그만들 모래 네 모래 끼리지 끼리지 네 끼리지 네 끼리지 깨하고 같이 끼리거 밥 한그릇 먹고 시작하자 밥 한그릇 쑥, 마늘, 마늘, 바지락, 고춧가루 한꺼번에 다 넣어왔거든 바로 집어넣어 보려고 그래, 살아있어. 손 안 들어주게. 미지근한데, 여기에. 다리도 넣고. 아, 이 양 너무 많은데, 쑥이 억수로 많은데. 그래야. 됐지? 잘 안 끓어. 예예, 끓는다 끓는다. 쑥, 쑥 넣게. 쑥 넣게. 아, 뭐 이래 많이 해놨노? 쑥 해기도 요즘에 힘들키데. 와이고, 배고파라. 하여튼 국물 냄새, 진한 냄새 이런 거 맡으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있을 때도 아, 뭐고? 입줄에 났다, 입줄에 났다. 뭐고? 예? 잠깐만예. 뭐고, 예? 그래. 났을 때 움직였다. 와, 엄청나게 힘주던데. 와, 묵직한 게 올라오는 줄 알았거든. 별풍이 올라와 보네. 예. 계속 별풍도 안 터지더만. 그 바다가 별풍 한 개 주네예. 예. 바다님 별풍 한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환전도 안 되니까, 바다님 별풍 한 개.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요래, 요래가, 이래가, 저래가 하기 힘들고, 이래가지고 저래 해가지고. 예, 한번 먹어볼게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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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봐. 다음은 그냥, 요래, 쪽에 다가와 그리. 아우, 씨. 식사하십시오. 식사하십니까? 딱숙국. 제너를 넣어도 괜찮겠는데. 밥 먹고 소주 유래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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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만물도 맛있어 쑥쑥쑥 좀 많이 묻어 건강 좀 챙겨야지 쑥국 이거 많이 먹으면 간에도 좋고 숙지에서에도 좋고 감기에도 좋다면서 봄나물이 최고지 쑥쑥쑥 쑥쑥 쑥쑥쑥 이렇게 좀 묻어야지 맨날 고기만 처먹고 소주 처먹고 간 처먹고 닭 처먹고 돼지고기 처먹고 계속 돼지고만 먹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깨딱지 끊어놨라고 어디에 끊어놨고 커! 완전 커 아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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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바지락을 좀 넣어놨거든 그것 때문에 국물이 또 많이 우러나서 그러는지 딱 해물탕 맛 아 깨끗이 해물탕에 된장 쑥 넣어놨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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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안에 콜 콜도 완전히 다 익었겠는데 예 예 예 요거 내장 예 예 예 내장 우하아 맛있겠는데요 예 일반 뭐 홍게 내장보다 더 맛있겠지 예 으악 꽃이다 꽃이다 으악 이건 꽃이다 얘 누구로 밥을 sorta 너희가 비므냄 앝 얘는 이거 쌀 안에 끄 여기 여기 비비가 주디까지 쌀 끌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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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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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게 내장보다 더 맛있는건데 홍게 무한리필 이런거 있답니까 홍게 찍어주면은 주디는 이상하게 억수 씹던데 씹어가지고 좀 상한 맛이 나더라고 이건 상한 맛이 전혀 안나네 뻘 냄새가 전혀 안나네 으음 으음 야 이거 으음 요거는 또 짜개가 세자개 짜개 그 그 그 와 저거 내장이 많이 붙어있는데 이거 여기 이래 다 네 그 4 으 으 아 으 으 살이 탱글탱글하다 살이 탱글탱글하니 싱싱해서 그렇지 싱싱해서 탱글탱글 요거 옆에 많이 붙어있네 가운데 요거가 아리가 아라의 수컷이지 예 그래도 이게 애가 커서 고기가 물기 있어 예 물기 있어 물기 있어 살이 있다 예 다리 요 살이 많이 붙어있네 이 안에 가운데 딱 몸통에 뭐가 들어있는거고 요거 맛있네 쑥것인데 알차가 있는거 아이가 봉아리가 모르겠고 예 아씨 맛있네 깨장같은거 담아두도 맛있겠고 네 내장입니까? 정장 정장 흠흠 예 예 예 예 살까지 살이 있는거 한번 봅시다 살 빨리 빠지겠는데 이거 열이 빼면 안 빠지네 아니 안 빠지네 네 예 요거 살 많다 많다 많네 많네 살 많네 예 예 요거 요거 요 살이 다 살이다 이거 예 요살이다 봐브 . 살 잘 빠지네 .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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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게 야기 Isn't 홍게 뭐 연덕 대게만 다리 이거 살이 있는 줄 알았더만 이것도 살이 있네 그러니까 이 작은 작은 다리도 아까 오른쪽 다리가 큰 거였는데 노래 노래 빼고 노래 빼고 노래 빼고 예 와사비 간장 짱 그거 한번 팍 찍은.. 아 초장 아 예 아 씨 게시 끝 그 생각 한번 열받네 누가 저 센 거 다리 센 거 뭐라겠노 아까 엄마 그거 찾았나 봉식아 엄마 찾아라 빨리 찾아가지고 블랙해라 지금 다리는 해로 먹자겠논 다시 찾아라 그 다시 봉식 찾아가 블랙해라 이래 살만하면 얼마나 맞지 노시 예 예예 요기들이 저찌개 와 신기하네 물고기는 못 잡더라도 못 잡았지만 깨딱지 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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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쑥 넣고 된장 넣고 북거리가 오늘 또 그래도 또 맛있게 또 잘 먹었습니다 예 예 아 씨 막 쪼같은거 이 설정할라 설정해가지고 말할라카면은 존나 힘들다 예 혹시나 유튜브 올릴지도 모르니까 하 이 말 그 잘 안나와 진짜 잘 안나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또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그라고 좋아요 구독 쳐 눌러주시고 좋아요 예 좋아요 쳐 눌러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하 참 안된다니까 안돼 어슬프제 안녕 안녕 어디서 보았지 그래 어디서 봐가지고 따라하는거지 뭐 안녕 이래 사투라 안녕 아이고 아이고 씨 예 빨리 와 날씨 좀 예 날씨 좀 집중하고 날씨 좀 해야지 날씨 또 날씨 또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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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ärnt 예 주장 아이다 날씨 예 예 예 낙지 예 낙지 예 예 발이 또 또 낙지 예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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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낙지 예예예 또 한두 더 되겠습니다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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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가 모르겠네 한번 찾아볼게 소주 하나 더야지 예 예 하하 예 예 예 물고기는 안 잡히고 낙지 이런거 잡히네 예 안빠진다 땡글땡글라이 부터가 있다 아 문다 문다 문어 낙지도 문어 와 안무네 우와 낙지 동네 앗 앗 앗 앗 거의 뭐 그거 아이가 이렇게 씩 을 닦고 이걸 닦고 낙지 낙지 한잔 이렇게 손으로 걷어가지고 닦으면 돼 커 엄청 커 그래 진 두명 좀 purse 딱딱살라우면 내 착착쓰라우면 내 조심해서 문어 근데 뒤도 마키가 되게 쥬쥬쥬쥬쥬 또 아저씨네 이거는 살려놔까? 물통을 담아가지고 좀 살려놨죠 아 이 낙지 잡으러 예 와 조심하십쇼 낙지가 물어가지고 피난다 와 낙지도 무네 난 오늘 알았네 그 그 그 갑오징어는 엄청 물면 졸라 아프거든 아픈데 낙지는 조금만 아프더만 낙지도 조심하시구 낙지도 나 깊이로